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컨텐츠는 바로 우리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물고기에게 한번 배스 구경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위 평화로운 산속 연못에 거대한 배스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물고기 친구들은 배스를 처음 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궁금해요 시간이 지나고 물고기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스 옆을 지나가는 물고기들 용기있는 물고기 친구들이 옆을 지나가긴 합니다 보통 한번씩 툭툭 건드리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본능적으로 육식 물고기를 알아보는 건가? 호기심이 생겨서 더 지켜봤습니다 비단 잉어가 배스를 보고 비켜가네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몰게도 뜨억하더니 비켜 지나갑니다 이건 확실히 알아보는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확실히 육식 물고기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방향을 틀어서 유용하죠 과연 배스 근처에 밥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밥만 먹으면 진짜 환장을 하거든요 밥이 살포시 내려옵니다 바늘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잘 먹는다 근데 확실히 배스 근처엔 안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배스를 처음 봤을 텐데 물고기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배스 근처에 밥이 그대로 있죠 물고기도 본능적으로 배스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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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ожал 드세요 안녕 안녕 backstory ommy 안녕 advantages